우리 친구들이 하는 거는 부모님들을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너무 앞으로 오시고 우리 친구들은 뒤로 다섯 걸음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무도 안가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세 걸음만 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뒤로 뒤로 괜찮아 뒤로 뒤로 우리 부모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대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작전했는지 우리 부모님들은 춤을 안춘 줄 알아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1월에 맞춰서 춤춘 부모님께는 바로 성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대기가 왔습니다 한 번 더 주세요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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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도 안하시나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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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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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노래 가ters을 해 주세요 노래 가르쳐 주세요 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옆을 써먹고 싶어도 내가 살아난 그곳은 거짓말이고 다가오고 그래로 포기한 수 우리 부부 다가오고 싶어서 우리 부부 다가오고 나로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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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렇게 시간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네 힘들죠? 힘들고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은 우리 오늘 참가했던 우리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뒤로 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멈추세요 자 이번에는 옆에 닿을 수 있으니까 조금 넓게 서볼게요 양팔 양팔하고 저랑 옆으로 해서 자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엄청나게 잘 자 마지막으로 저랑 같이 어떠한 노래 한번 해볼건데 다같이 한번 멋진 플래시모 퍼포먼스가 멸출될 거라 생각하네요 자 제목은 유도연변대의 금끈돌이에요 자 이게 조금 아쉬는 분도 있고 모르신 분들이 있으니까 양 옆에 있는 인원들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1번 동작 1번 동작 손뼉 들어 왼쪽 오른쪽 1번 동작 1번 동작 한글 하나 둘 셋 왼쪽 오른쪽 자 이제 2번 도착해볼 거예요 2번 도착 하나 둘 시작 만나이세 해 이 세상은 나뿐이야 자 한번 더요 하나 둘 셋 조리쳐 네 여러분 널 봐 둘 때 다는 해 하나 둘 자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얼마나 준비됐나요? 자 그만 주세요 자 촬영 한 번 하고 촬영 다시 하세요 라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뛰어 자 자 뛰어 자 뛰어 자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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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습니다 오늘 수영시고요 수영시고요 혹시 심사집계가 다 됐나요? 심사집계가 다 됐나요? 심사집계가 다 됐나요? 다 됐나요? 다 됐어요? 네 그러면은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같이 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 카메라 다 준비되셨죠? 네 지금 이터를 이제 온라인이나 블로그 등으로 올려주면 더 힘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음악 주세요 네 네 아니요 왜 이렇게 될까요? 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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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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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에 내 사랑에 나 안 Alleg'd 내 회사 내 사랑에 혼자서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